아 연습생 시절 지효야 참 잘하고 있단다 앞으로 넌 아주 큰 연예인이 될 거야 화이팅 해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또 욕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잘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 화이팅 어 힘들겠지만 끝까지 꼭 버티고 너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렴 일단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어 힘들겠지만 조금 더 버티면 이제 트와이스 될 수 있으니까 화이팅 해서 어 버텨줬으면 좋겠다 네 촉발을 속속 찬문에서 받다가 걸리지 말고 잘 숨겨서 잘해 어 나연아 가요 연습 많이 해라 이제 데뷔를 하면은 가요 많이 부르니까 케이팝 공부해라 하하하 미나야 그냥 어 연습생 때는 어 아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앞에 있는 거 하면 돼 중학생이었지 다연아 정말 너무 고생이 많다 월말 평가 할 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조금 즐기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